빠르고 정확한 공시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 관련해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024년 예산 공무원 보수는 2.5% 오른다. 최저임금만큼 오르는 겁니다. 4년만에 최대폭이라고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수준만큼 오르는 정도고요. 지금 무관하게 2.5% 오릅니다. 차등으로 6급은 얼마, 7급은 얼마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처우 개선을 더 해야 되는데 아마 이 퍼센트 보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9월 1일에 국회로 넘어가겠죠. 국회로 넘어가는데 연합뉴스 기사 토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11시에 국무회의에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겠죠. 여태까지 너무 조금 올랐습니다. 2020년에 2.8% 그 다음에 이후에 0.9% 1.4% 올해 1.7% 인상이 됐었는데 2.5% 내년에 인상이 될 예정이다. 이 소식 전달 드리고 제가 또 항상 공무원 관련해서 경찰 소방 관련해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 영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